반수를 결정한 학생들을 위한 퀘스트입니다. 제가 요즘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요. 선생님, 저 이제 반수합니다. 저 처음부터 반수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5개월 남았는데 그럼 5개월 동안의 영어는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요? 제가 좀 감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래서 5개월 동안 어느 정도 공부하면 되는지와 어떻게 공부하면 효과적인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요. 어휘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제가 현장에서도 자주 얘기하는 얘기가 이건데요. 파이널로 갈수록 학생들이 어휘를 안 해놓은 데 거꾸로 공부하는 겁니다.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건요. 제가 말도 안 되는 일반적 예시에요. 한 달에 600개만 내가 어휘를 외웠다고 하면 5개월이면 3천 개가 나옵니다. 어? 3천 개의 어휘를 추가적으로 외웠다고요? 그럼 수능 때 모르는 어휘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근데 한 달에 600개 외운다는 거에 대해서 하루에 20개 꼴이죠. 이걸 또 한 번에 외우는 게 아니고요. 아침에 10개, 오후에 10개, 밤에 10개, 자기 전에 10개 이런 식으로 복습해서 외우고 외웠던 거 계속 복습하면서 외우면 이거 외워지거든요. 일단은 제가 5개월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공부하는지 보다 더 중요한 건 일단 어휘는 꼭 암기를 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수능까지 남은 기간이 약 5개월이에요. 3개월이었지만 사실 2개, 2개월 반 정도 되죠. 2개월 열흘 정도 될 텐데 8월 말까지는 9평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해도 9평 점수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풀이 집중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문제에 어, 선생님 제가 최악한 유형을 메꾸는 공부를 할까요? 아니요. 아직 안 하셔도 돼요. 진짜 중요한 건요. 독해력입니다. 독해력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끊어 읽고 묶어있는 구문 독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해석이라는 게 토시 하나 안 바꾸고 우리말로 그대로 옮긴 게 해석이 아니고요. 문장, 문장, 문장을 필자가 의도하는 말을 내가 이해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국어는 읽을 때 키워드를 잡죠. 근데 영어는 학생들이 키워드를 안 잡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앞에 케이스트도 그 앞에 케이스트도 같은 제목이죠. 키워드는 잡고 있니? 이게 뭐냐면 필자가 정말 의도하는 대로 글을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그게 독해력이고요. 이게 되는 학생들은 문제풀이가 정말 한 달 만에 점수가 급상승을 합니다. 자, 이따 좀 보여드릴 텐데요. 마지막 부분에 남는 기간 중에서 2개월은요. 물론 2개월 열흘쯤 될 겁니다. 이걸 만약에 케이스를 본다면 아마 2개월 열흘쯤 될 텐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어휘는 남기 않는 게 맞지만 독해력을 올린다예요. 문장, 문장, 문장에 필자가 의도하는 말을 내가 이해하면서 따라잡는 능력. 키워드를 잡는 능력을 잡으셔야 돼요. 수능은 보통 6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각각의 문장을요. 뭐뭐는 뭐뭐다 뭐뭐를 그러니까 주어동사 목적을 보호의 뼈대와 언제 어디 어떻게 왜 육하원 측만 들어가면 내가 그 문장, 문장, 문장을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이 문장 6개가 나열된 게 하나의 글입니다. 그래야 내가 이 문제가 데이팍으로 나오던 빈칸으로 나오던 순서 삽입으로 나오던 문제를 맞출 수가 있는데 가로 열고 닫고 구문독해를 해버리면 글이 튕겨나간단 말이에요. 정보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두 달 정도 제가 석대라고 했지만 두 달은 넘어가니까 두 달 열흘 정도는 고민하지 마시고 아 나 이거 필자의 글을 따라가는 능력 독해력 공부를 하겠다. 이따가 제가 마지막 부분에 어떤 내용인지 예문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8월달이 딱 끝났으면 9월부터 10월 한 1개월 정도 되죠. 취약한 유형을 공부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구평은 볼 거 아니에요. 구평을 보면 나옵니다. 내가 뭐가 부족한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문제풀이를 하라는 얘기예요. 취약 유형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한 달 뭐예요?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시간 안에 문제를 맞추는 공부는 마지막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일주일에 2회 모의고사는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분명히 성적이 나오는데 학생들 중에 이제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독해력도 되지 않으면서 벌써 문제풀이합니다. 또는 어휘는 외우지도 않고요. 자기가 취약한 빈칸 수업 삽입만 공부해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요. 수능이 쉽게 나온다면 점수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수능이 그냥 일반적인 수준으로 나온다고 해도요. 그런 학생들이 보통 좋은 점수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두 달 열흘 정도 막연하게 석 달이라고 할게요. 이 기간 동안은 나의 독해력을 높이는 공부를 하고 한 달은 취약한 유형을 빡세게 풀고 마지막 한 달은 내가 한 달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 회씩은 문제풀을 해서 내가 8회에서 10회 정도의 모의고사는 실전 모의고사를 푸는 공부를 한다. 그러면 마무리 5개월 동안에 충분히 원하는 점수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올해 6표 문장인데요. 줄거리 잡는 거 키워드 잡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문제풀이보다 중요한 게 독해력이다. 문장, 문장을 이해를 해야 문제 풀지 않냐. 36번이면 무슨 문제예요? 순서 문제죠. 순서 문제가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는요 구문독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면서 왜 이렇게 안 풀까요? 순서나 삽입이 우리한테 물어보는 의도는 줄거리상 적절한 게 뭐냐 해요. 그러면 정말 문제 풀 때 줄거리를 따라가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수, 시, 고가 뼈들 구분하지 않고 가로 열고 닫고 구문독해 해버리면 박스 읽고 나서 비 읽고 막 쓰 읽으면 머리가 하얘집니다. 무조건 줄거리 상 적절한 게 문의기 때문에 줄거리를 남겨야 돼요. 그럼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읽으면 문제 풀이가 되게 어렵습니다. 점점 커지고 있는 복잡함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복잡함이 이 수건을 알았다고 할게요. has implication이 영향을 미치다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점점 커지고 있는 복잡함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세계 안정과 보안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별히 이건 기본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as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요. 실전에서는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서가 나오면 실전에서는 전치사가 뭐가 나오는지 간에 해석하지 않고 후추식하면 돼요. 우리가 의존하는 물리적 사물이 대시 대시 삽입구분이에요. 것들 자동차와 비행기와 다리와 터널과 인식할 수 있는 의학장치라던 것 같은 것들이 스스로 변화가 된대요. 컴퓨터 코드로 코드처럼 변화된다. 이렇게 읽으니까 머리가 그냥 하얘지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풀지? 아니요. 이제 잡종으로 다 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해석하자 기본 팁 에즈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실전에서는 90%의 확률로 따라서로 해석하시고요. 따라서 하면서 어색하면 처럼으로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이거 모모함에 따라서를 먼저 해석해보고 어색하면 처럼이에요. 볼게요. 그러면 이 하였던 모모만인지 하나도 몰랐던 글이 키워드 잡으면 이렇게 변합니다. 모는 주어들 합니다. 모는 컴퓨터 소프트웨이 복잡함이 뭐다 목적어까지 넣을게요.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수식어구는 육하 원칙을 제외하고는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특히나 순삽은 줄거리상 적절한 게 뭐니기 때문에 줄거리를 잡아야 돼요. 그게 키워드고요. 컴퓨터 소프트웨이 복잡함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어디? 세계 안전과 보안에 영향을 미친대요. 컴퓨터 소프트웨이 복잡함이 세계 보안과 안전에 모함에 따라 물리적 사물들이 뭐 우리가 의존하는데 뭔가 다 쓰레기예요. 물리적인 어떤 사물들이 그 스스로 뭐로 컴퓨터 코드로 그러니까 컴퓨터 코드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컴퓨터 코드처럼 요즘에 어떤 사물들에다 변하고 있음에 따라 컴퓨터 소프트웨이의 복잡함이 세계 보안과 안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해야 이 글이 기억나는 걸로 변한단 말이에요. 요게 36번의 박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B 그러니까 A, B, C도 똑같이 줄거리를 잡으면요 잡종고 다 빼면요 글이 뭔지 확실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반에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풀이가 아니에요. 아 내가 줄거리를 따라갈 능력이 있는가 독해력이 있는가 다시요. 독해력입니다. 구문독해가 아니고요. 필자가 의도하는 말을 내가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이 연습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나서 아까 말했지만 한 달은 자기가 취약한 유형 마지막 한 달은 주 2회씩 실전 모유상 하면 분명히 원하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마다 또 케이스가 다릅니다. 어떤 케이스가 다르냐면 반수를 결심은 했는데 대학생활하면서 재미있게 논 학생도 있고요. 반수하는 중에도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있긴 하죠. 학생들마다 좀 케이스가 다르니까 선생님 저 어떻게 공부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하시면 저희 Q&A에 오셔서 질문하시면 저희 실장님들이 학생들이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 맞게 상담을 해 주실 겁니다. 5개월 빡세게 버티셔가지고 분명히 원했던 결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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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